포항수채화협회전 무엇입니까? 포항수채화협회전 장미 백장미 아...이건 아주 그냥 아트지같은 애 포장지같은 애 그지? 그리고 여긴 제빵 이야 이 그림 아주 멋있다 숲에서 그냥 김이 쭉 올라온다 숲속에서 서광이 비친다 인위적으로 보여요 인위적으로 보여요 고양이 자장나무의 빈 꽃이 목년입니다. 아, 몽현입니까? 참 수치화도 참 다양하다 아주 멋진네 근데 여기 뭐 때문에 꼭 권가루로 발라맞을까 수국이다 이야, 이 포항분들 아주 수준이 높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문자 하나 남겼는데 여기 테이크, 똑같은 테이크 있어가지고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 보냈는데 보냈습니다 그림, 나중에 한번 보십쇼